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여보세요? 형 어디세요? 네 집인데 아.. 형 목소리가 왜 이렇게 차가워요? 예 어 광수야! 어 광수야! 형 목소리 톤이 갑자기 너무 다른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형! 어우 깜짝이야 나 지금 와! 어 나 땀나! 나 진짜! 아 진짜! 저 형은! 나 진짜 깜짝 놀랐어! 아 진짜! 아 진짜! 와 진짜! 진짜 저 형은! 와 진짜 최악이야 진짜 저 형은!